여러분, 엄마가 왔습니다. 어머나, 단단하게 크고 있네요. 어머나, 이렇게 단단하게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단단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과영부는 금물입니다. 자라고 있어요. 어머, 얘는 구름병인가요? 어머나, 무름병. 제가 말로 만든 무름병 같아요. 어머, 이런 애들은 빨리 번지기 전에 처리해 줍니다. 무름병 많네요. 이런 애들은 빨리 빨리 뽑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냥 두면 또 옮잖아요. 얘네들은 또 옮아요. 옮으니까 빨리 뽑아서 처리합니다. 드시지 마시고, 아깝다고 드시지 마시고 이런거는 이런거는 뽑아서 버립니다. 저 지금 오자마자 배추밭에 먼저 왔는데요. 장갑길 시간도 없고. 지금 이렇게 해서 버리세요. 이렇게 버려야 다른 배추도 옮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버려줍니다. 이렇게 깨끗이 처리해 줍니다. 그렇죠?